민주당은 2020년 소수당의 의견도 잘 반영하겠다며 왕봉원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놓고 이상 정당을 만들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다수당이 심리 앞에 정치적 역사의 오전을 남긴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거듭 이어봤습니다. 입법 과정에 있어 쟁점 법안의 첨예인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의 목소리도 반영해 수기하는 완충장치가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이는 국회 선진회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대 의원이 당직을 바꾸면서 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을 정당하지 못하면 법안의 취지도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것을 관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